우리 민족의 멋과 해악이 담긴 전통 민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민화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 온 월간 민화는 서울 종로구 간운동 동덕 아트갤러리 정관에서 우리 시대 전통 민화 작가 42명의 대표 작품들을 소개하는 창간 6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전통의 힘 42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이용해 민화 작가는 모란을 통해 인간의 화합과 부귀 영화를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용해 관장은 인천시 무형문화재인 범패와 작범무 예능 보유자 능화스님과 함께 수도권 유일의 불교계 사립박물관인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의 공동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